오늘의 건강 이슈 키워드는 현대인의 척추 건강입니다.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 들어 허리 통증이나 목통증을 호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학년기 학생들도 많이 방문을 하고요. 20, 30대 직장인분들은 주로 목통증, 그리고 50, 60대 어르신분들은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대부분 경우에 검사해보거나 확인해보면 심한 경우는 드물고 간단하게 치료해서 나아질 수 있는데요. 특히 좋은 자세와 꾸준한 운동,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하시면 이러한 통증 예방과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다양한 연령이 나타나는 허리의 통증, 어떤 자세와 어떤 스트레칭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건데요. 허리를 꼿꼿이 피고 일을 한다고 할 때도 가능하면 허리를 굽히지 않고 허리를 피 상태에서 일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작업을 서서 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다리를 올린다거나 해서 가능하면 목과 허리의 균형을 유지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서서 일을 할 때도 허리를 굽히는 것보다 발에 받침 같은 걸 눈 상태에서 일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고요. 다음 사진 보시면 저희가 보통은 직장인 분들이 앉아서 생활을 많이 하시는데 필요하시거나 불편하실 때마다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건 허리가 안 좋다고 느끼시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맥켄지라든지 동물 자세 같은 운동 등을 함으로 인해서 허리 주위 근력을 튼튼하게 해서 허리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허리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 등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허리 운동 말씀하시면서 동물 자세라고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고양이 자세 같은 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고양이 자세, 낙타 자세,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이런 건 허리의 굴곡을 완화시키고 허리에 있는 근육의 긴장도를 떨어뜨리게 해서 허리의 근육들을 강화시키는 운동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얼마나 좀 자주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보통 저희가 권해드리는 게 아침에 한 5분 정도 일어나시고 나서는 5분 정도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한 5분 정도 하셔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허리 건강을 지키는 바른 자세와 또 스트레칭 방법을 이렇게 꼼꼼하게 짚어드렸으니까요. 하루에 10분 투자하셔서 건강한 허리 유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